천막존 오라고 해라 사람 사는 곳인데 누군들 못올리라 새끼밥 제때 먹고 고달픈 땀방울이 식으며 잠자리가 기다릴 문화 세상 한 점 위에 까마귀 떼처럼 모여라 애군이 퍼진다 돌멩이질 하더라도 잡을 것이 있으면 꼭 잡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말아라 그렇다고 그곳에 둥지를 쳐지나 말아라 바람이 불고 먹을 것이 없으며 맨발로라도 도망해도 좋은 곳 이곳은 철새도래지 낙동강 얼쑥도 끝높이 하판 제조 공장 2층 숙소 물에 잠기듯이 우리도 노동강을 하신다는 걸 그는 철새도 그는 철새도 그는 철새도 그는 철새도 그는 철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